오늘 오셨어요. 영상에서 오셨는데 깡현이 애교 몽룡이가 바람이 났어요. 다른 여자가 좋다고 간다고요. 그 마지막 가는 장면 그 절실한 애교 자 레디 액션 도연님아 도연님아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나를 뜨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. 안 된다. 아 귀여워 어떡해 아 귀여워 어떡해 그럼 좋다. 너의 춤을 보고 싶구나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우리 휴운 춘향이는 이몽룡을 아주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수진을 사로잡아요. 수진이. 안 하세요. 수진이. 하지 말아라. 이거 한번 해줘. 아 귀여워. 하지 말아라. 안 하세요 수진이. 안 하세요. 안 하세요. 좀 이상한데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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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